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너무나 쉽게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은폐되고 왜곡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요일 아침에 귀한 시간을 투자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쨌든 모든 부분에서 정상으로 우리가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도 방송의 어떤 큰 기조를 정상으로의 복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본인의 성상납 정거인멸 교사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중이나 중요도나 크기면에서 보게 되면 이준석과 하태경이 주도했던 소위 국민의힘 내부의 일체 부정선거의 규명과 관련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했던 것은 그것은 더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역사적 죄인으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선거 결과를 모른다?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태경도 잘 알 것이고 서울대 물리대를 나왔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고등학교 수학 정도면 다 알 수 있는 일을 이준석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중재에 해당하는 소위 선거 부정 문제를 어제 이어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서울시장 선거는 바로 2022년도 6월 1일 현재 영전해서 장관급 대우를 받기 시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박찬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겸 사무총장 대형으로 시행한 윤석열 정부의 첫 공식 선거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와 거의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판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이 바로 요리를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울시장선거나 부산시장선거를 보시게 되면 요리를 지방선거가 얼마나 엄청난 소위 전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선거결과를 조작한 선거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총 여러분들 지위를 맡았던 일종의 CEO 최고 책임자를 맡았던 사람이 지금 지난달에 장관급수로 영진했던 바로 박찬진 씨입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련의 사무총장이고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전남대학교 사학과하고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분들 선관위의 중앙선거관련의 요직을 다 거친 인물입니다 그분이 전산 작업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최고 책임자인 거죠 여러분 공병호 TV를 통해서 저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이익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내 조국으로서 헌법 1조 1항과 2항이 규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전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투입하고 지난 2년 3년 3개월 정도 노력을 해온 겁니다 저는 일체의 과장이나 억지나 추측이나 모함이나 음해나 이런 것을 안 합니다 성정 자체가 오로지 사실과 오로지 진실 위에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제 보셨던 두 개와 함께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산 프로그램 가동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동구 그리고 관악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남 3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3구에서는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니까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16%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서초구입니다 강남구는 노란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 참가자 수 명칭은 사전 투표 선거인 수입니다 16%를 조작을 한 겁니다 송파구 사전 투표 총 참가자 수의 14%를 조작한 겁니다 14%를 조작한 방식은 오세훈 후보와 함께해서 7%를 빼앗아 가지고 송영길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좌우의 크기가 꼭 같은 대칭의 그래프가 쫙 나열이 되는 겁니다 강동구에서는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조작한 겁니다 관악구에서는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17%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관악구에서 오세훈 후보가 8%지만 이게 실제 값은 위 값은 8.5 이렇게 반올림한 값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반올림이 안 돼서 떨어버려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거의 수치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소위 도표 하나만 갖고 보더라도 그냥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 수의 증가와 감소를 인위적으로 시도했고 소위 총조작률이 노란색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16%, 14%, 12%, 17%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을 한 방식은 사전 투표 득표 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서초구에 각 투표소 레벨마다 여러분들 얻은 사전 투표 득표 수의 일정 부분을 여러분 빼가지고 송영길 후보와 함께 더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를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어제 여러분 보신 도표가 두 개입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도 다 비슷합니다 꼭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제 봤던 동대문구, 중남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강남 3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24%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라고 하면 한마디로 사전 투표 조작이 없으면 송영길 후보는 24%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표를 집어넣어가지고 31%로 뻥튀기를 해버린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강남 3구의 대표주자인 서초구에서 당일 투표의 75%를 여러분의 표를 얻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사전 투표에서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됩니까 75%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나와야 됩니다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8%를 떨어뜨려가지고 67%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수를 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남구에서는 더 행편은 없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21%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전 투표에서는 30%가 얻은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 선거인 수의 최소 10에서 최대 18% 정도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던 겁니다 반면에 2020년도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5%를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25%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12.5%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4.15 총선에 비해서 좀 소규모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최대 쟁점 사항은 바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오세훈은 마이너스 값을 송영길은 항상 플러스 값을 모든 동에서 여기서 이제 동 레벨로 그렸지만 실진료는 투표 소별로 다 여러분도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 플러스 값이 송영길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5%입니다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3%를 전혀 넘을 수 없고 대부분 0 주변에 머물 겁니다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플러스 6에서 플러스 15가 나옵니다 차익값이 관내 사전 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기 때문에 오세훈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무자비한 조작을 전국에서 다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구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짓을 전국에 한 겁니다 용산구 그 다음 여러분 성동구 여러분 그 다음 뭐죠 광진구 여러분 그 다음 뭡니까 동대문구 그 다음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관악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광력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어떤 종류의 사전 투표 조작이 있었는가를 일종의 전시회장과 같습니다 전시회장 여러분이 보시는 이 소위 아주 좌우대칭의 멋진 붉은색과 푸른색의 이 그래프는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6월 1일 지방선거 6월 1일 서울시장 여름 선거가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가 이렇게 여러분들 행한 선거가 아니고 사전 투표를 조작을 해가 만든 일종의 선관위 작품이란 겁니다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는 중앙선거가를 위해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에 의한 작품입니다 만든 겁니다 만든 거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표를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뭘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덮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중대사안인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 표를 모아가지고 투표 결과를 결과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 관련해 전산 프로그램을 돌아가가지고 뭡니까 표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뭐죠 후보의 당락을 결정한 일이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와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발생했고 그것이 6월 1일 서울시장 선거에는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심지어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벌어지고 이런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음에 불구하고 동일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한번 보시면 되는 거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작했냐 오늘 강남 상구를 봤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대개 18% 정도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8%를 만져가지고 서초 강남 송파구에서 표차를 줄인 겁니다 오세훈과 송영길의 표차를 언젠가 서초구 사례는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강남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 쓰던 득표수 가운데 15%를 훔친 겁니다 오세훈이 얻은 5만 7,933표 가운데 15%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길한테 준 겁니다 오세훈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를 여러분들 빼앗아서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작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에다가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대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송영길 후보는 강남구에서 19%의 득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19%인데 얼마를 만들었습니까 30%를 만든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사전투표에 원래는 조작이 없었으면 79%를 득표를 했을 건데 여러분 조작을 해가면 뭡니까 69%로 깔아뭉긴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남구 사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니까 오세훈 후보가 17만 8천 표 송영길이 5만 8천 표니까 한 12만 표 정도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번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5%를 빼앗아간 것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15%를 빼앗아간 것이 15%가 빼앗아가지 않는 상태를 다시 여러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것이 지금 이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가짜는 얼마입니까 송영길이 사전투표에서 2만 4천 표 얻었는데 진짜는 얼마입니까 1만 6천 표 밖에 안 되죠 오세훈이 여러분들 가짜는 뭡니까 5만 7천 표 얻었는데 진짜를 구하니 얼마입니까 6만 6천 표죠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수하고 합치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오세훈은 18만 7천 표고 강남구에서 송영길은 5만 표 얻은 겁니다 실제로는 13만 7천 표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 거죠 선관위 발표는 어떻습니까 선관위 발표는 17만 8천 표에서 5만 8천 표 를 빼면 얼마죠 12만 표 차이가 난 거네 그런데 진짜로는 13만 7천 243 표 차이가 난 거죠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는데 익숙하겠지만 송영길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30% 당일 투표에서는 21% 다 가짜인 겁니다 1번 2번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8%나 나는 겁니다 오세훈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69% 당일 투표 득표율이 77% 이거 다 가짜인 겁니다 8%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차이가 아주 적죠 2.2%밖에 차이가 안 됩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은 19% 당일 투표 득표율은 21% 사전투표 득표율은 79% 당일 투표율은 77% 이렇게 딱 선거를 손을 댄 겁니다 선거를 그냥 사전투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박은 뭐였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율이 36% 넘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는 뭡니까 비해서 표를 더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장관으로 영진하고 출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묶고 가면은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강남구 사례는 서초구 중남구 동대문구 강서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 딱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붕붕붕붕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뭡니까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멋진 그림이 이게 작품입니다 작품 이거는 선거결과가 아니고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이건 조작입니다 이건 작품입니다 사람이 만든 작품이란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찾아내야 되죠 검찰 수사가 왜 안 들어갑니까 찾아내야 되는 거죠